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명이 추가로 확인돼 국내 확진 환자 수는 총 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18번째 환자는 광주 지역의 21세 여성으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환자의 딸로 자가 격리 도중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